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하위 과장 광고한 식품과 화장품 광고 사이트 수십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방탄커피라는 이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어트 커피, 또 가슴 확대 크림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바뀌면서 배고픔이 없고 식욕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SNS에서 살 빠지는 커피로 유명한 방탄커피 광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처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 사이트 3,600여 건을 점검한 결과 총 700여 건이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식품 분야의 경우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사례가 40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방탄커피는 장기적으로 요염상을 초래하기 쉽고 또 고지혈증을 유발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디톡스 등 그 효과, 효능에 대한 입증이 분명치 않은데...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며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노폐물 제거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다이어트 효능 효과를 증명할 수 없는데도 지방 분해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광고가 13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다이어트나 가슴 확대 관련 효능 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구매 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판매업체 37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특히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한 곳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